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칩에서 미돌지원부에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MPU 디바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MCU32B도 보통 같이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로 MPU32B, MCU, MPU 프로세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베디드 리눅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AI 관련 솔루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베디드 리눅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빌드 시스템이라든지 마이크로칩에서는 크게 3가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토, 빌드루트, 오브트 WRT 3가지 리눅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로 빌드루트라는 패키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드루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커널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한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Qt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눅스 기반에서 EGT 그리고 우리가 MP레비어라는 개발툴 기반, 펌웨어 기반에서 네가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혹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마이크로칩 솔루션 기준으로 소개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이크로칩 솔루션 기반으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머신러닝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와갔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는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한 작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프로그래머 또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의 어떤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의미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AI가 좀 큰 범주에 속하고요 우리가 아주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 아주 작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계가 경험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의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4층 신경만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은 실제로는 1950년대 AI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몇 년 동안 여러 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우리는 AI 기인들을 아주 계속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드웨어 기술들이 아주 발달하면서 딥러닝 같은 것들도 요즘 응용 분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입력 데이터로부터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새로운 데이터에서 유용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통계를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숫자, 단어, 이미지, 클릭스 등 아주 많은 이벤트들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입력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머신러닝은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 실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신경망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론에서 아주 댑스 있게 지나가진 않을 것이지만 이런 게 있다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신경망이론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본 신경망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신경망은 노드층으로 구청되며 각 노드들은 다음 층의 모든 노드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전 층의 각 노드들은 노드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연결에는 연관된 실수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모든 뉴런은 간단한 계산을 행렬곱셈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입력의 합을 기준으로 출력값을 개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신경망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기본 아이디어는 컴퓨터 내부에서 조밀하게 상호 연결된 아주 수많은 뇌세포 시뮬레이션을 하여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배우고 패턴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론의 놀라운 점은 명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경망은 뇌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학습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할 때 우리가 워크플로우, 작업후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면 어떻게 트레인, 훈련이 될까요?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떤 기계의 학습은 대부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프로테스트를 따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든 어떤 종류의 결과를 놓고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기계의 표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사진이나 기타 참조 절화 같은 원시 절화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리 단계에서 데이터의 올바른 형식으로 변환하고 불안전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레이블 등으로 특징을 짓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알고리즘 쪽에서 준비된 데이터 형식으로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구축 및 평가 단계에서 선택한 알고리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의 결과를 추론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은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위한 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LAP 머신러닝 디벨러먼트 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MPLAP 머신러닝 개발 스위트 모델 빌더라는 것은요 마이크로칩 MCU 및 MPU에 최적화된 AI, IoT 센서 코드를 빌드하는 MPLAP XID 이용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개발 단계에서 원시 데이터로 학습하는 고급 머신러닝 혹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AI 및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단계를 완전히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툴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학습할 수 있는 네이블 혹은 양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MCU 및 MPU 머신러닝 개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MPLAP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 개발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서드 파티 개발 슈트를 사용했을 때 개발 흐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MPLAP이라는 개발 툴을 사용해서 MPU, MPU, FPJ 디바이스 기준으로 개발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요 이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 머신러닝 개발 슈트를 사용해가지고 트레이닝 혹은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다운로드, 통합, 배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개발 플로우 자체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시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개발 툴 학습 관련 알고리즘을 할 때 서드 파트 사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학습 관련된 부분들만 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U 머신러닝 개발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머신러닝 데이터 수집기에서는 MPLAP 데이터 시각과 도구 플로그인입니다 센서 데이터 캡처 혹은 로딩을 하고요 메터 데이터 라벨 생성을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빌더의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 세부나 데이터 라벨링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빌더의 데이터 모델에서 오토 머신러닝 최적화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추출하고요 이에 대한 특징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 방사형, 기저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클로스트리, 신경감 등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빌더는 익스플로러 모델은 훈련 검증 정확도, 특징 시각화에 대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빌더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리처를 제공하는 XC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툴에서 어떤 리소스가 얼마나 차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표들도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가벼운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모바일 디바이스 및 인베디드 머신러닝을 배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덕션 지원,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입니다 텐서플로우 교육 환경과 호환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구글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 좀 적합하도록 이렇게 라이트한 일반적인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라이트하게 만든 플랫폼이고요 암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플랫폼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좀 작고 그리고 출력은 기본적으로 시프프 파일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되어서 운영체의 종속성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넌OS, 베어메탈에서도 기본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는 다양한 시스템에 코팅이 되어서 실제로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다양하게 쓰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은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어떤 머신러닝 개발 슈트뿐만 아니라 앞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그리고 아주 다양한 서드파티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유명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엣지 인풀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센스 ML 그리고 스트림 레넬라이즈 그리고 221E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머신러닝이나 AI를 할 때 각각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센스 ML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스츄어라든지 프로세서 제어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엣지 인풀스라는 것에서는 스마트 HMI라든지 어떤 예측 모델에 좀 추첨을 두고 있는 게 이렇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드패터들이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성능하고 어떤 러닝을 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알고리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툴 관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MCU 8비트 32비트 기반의 머신러닝 데모를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CU 8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럭이 보통 아주 낮습니다 보통 이제 기껏 높아 봤지 않은 4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주 낮은 클럭의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앞서 가지고 MCU 8비트 16비트 32비트 기반에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MCU 8비트 16비트 32비트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한 미들레어로 하모니라는 프레임워크를 하모니라는 미들레어 쪽에 미들레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3 컴포넌트는 TFLM 런타임 엔진용 코드를 쉽게 구성하고 생성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블록 다이그를 보시면 TFLM 런타임 엔진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배치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에서 TFLM 컴포넌트를 추가시키는 장면입니다 컴포넌트 쪽에서 서치로 TFLM 컴포넌트를 추가시켜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인풋된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변환한 다음 추론하고 출력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모니 V3에서 머신러닝 관련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CU 8비트 기반의 머신러닝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U 8비트 머신러닝 데모에서 사용된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펜 컨디션 모니터링 데모고요 AVRDA라는 큐리아시티 나노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링크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보드가 하나 사용됐습니다 이 베이스보드는 각각의 센서들을 실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센서로는 BMI-160 일종의 가속 센서가 사용이 됐고요 혹은 ICM-42688 모션 추적 센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의 상태를 넣던 모니터링에 의해서는 이런 펜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펜은 어떤 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MPLAP IDE 그리고 코드 제네레이터 MPLAP 하모니 V3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AVRDA 기반의 펜 모니터링 데모를 보시고 있으십니다 보시면 머신러닝 프레임웍으로는 Sense ML Knowledge Pack이라는 서드 파티 프레임웍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 프레임웍의 특징은 특징 추출이란 분류가 둘러면에서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펜의 상태는 크게 7가지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정상인 상태, 비정상인 상태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상인 상태에서는 펜 끄기, 약하게 켜기, 중간 켜기, 강하게 켜기가 있고요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두드리기, 펜이 비정상인 상태, 흔들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플로우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MPLAP IDE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캡쳐해서 머신러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Sense ML이라는 서드 파티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각각의 어떤 상태 7가지 상태에 해당되는 인식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상태들을 알고리즘 쪽으로 분류한 표는 이렇게 2상에서도 보시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comment 상에서 텍스트 형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데모들은 이런 링크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8비트 기반의 머신러닝 데모를 봤고요 여기서는 MCU 32비트 기반의 머신러닝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32비트는 주로 CPU 클럭 기준으로 우리가 120M에서 400M 혹은 500M 정도 사이의 클럭에 대한 데는 어떤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U 32 머신러닝 데모에서 사용된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AMD21 머신러닝 키트가 사용되어 있고요 이 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ICM42688 모션 센서가 사용된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BMI160이라는 일종의 가속 센서가 사용된 데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MPLFX 그리고 XC 컴파일러 하모니 프레임웍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32비트 기반의 제스처, 몸집 레코네이션 데모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몸짓을 어떤 동작으로 하는지에 대한 머신러닝 데모가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레임웍으로는 센CML Knowledge Pack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패키지는 어떤 피처에 대한 추출이라든지 분류를 할 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스처는 총 6가지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정상인 상태에서는 아이들 상태, 좌우 흔들기, 위, 아래, 위, 원거리기, 팔자거리기이고요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는 8비트 기반의 개발 프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6개의 제스처 상태를 정의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가 잘 돼서 이렇게 잘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그리고 팔자형으로 그리고 있고 아이들 상태, 움직이는 상태, 업다운 상태에 대한 인식들이 꽤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행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스 코드들은 이러한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개선된 제스처 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Semi-Oil Integrated Graphic & Touch Curiosity 개발 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Semi-Oil은 인터널로 256D램을 가지고 있고요 뒤로 터치용으로 이렇게 데모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NPLF X 개발 툴, XC 컴파일러, 그리고 하모니 VCD 프레임웍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Advanced Gesture라고 좀 더 제스처가 좀 향상된 게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레임웍으로는 앞에서는 서드 파티 프레임웍이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NPLF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슈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머션 제스처 개발 플로우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패널로부터 우리가 라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여기서는 학습을 하지 않고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미리 정의된 8개의 제스처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머션 제스처 SDK에서는 사용자가 여기서 정의된 8개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트레이닝 모델에 따라 우리가 최종에는 디플로이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미리 학습된 8개의 어떤 패턴들은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8가지가 되는 거예요 크게 영문자 M 그리고 숫자 2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 8가지 정도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체크표시, 별표시, 그리고 S표시, 그리고 숫자 2, 체크표시, M 이렇게 우리가 총 8가지 정도로 해당되는 제스처를 인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미리 8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적용한 거고요 사용자가 학습을 2단계에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이쪽으로 가시면 풀소스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